음악 저희 플랫은 고정밀 음향 IoT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지구촌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 사내벤처로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지구촌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관 누수를 찾기 위해 오랜 경험의 누수탐사 전문가에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사용자가 저희 음향 IoT 센서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위치 기반으로 누수음을 수집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수집된 누수음을 분석을 해서 전문가를 대체해 누수 여부를 판별해 주게 됩니다. 전문가가 많이 부족했던 개발도상국은 그동안 누수 문제 해결이 참 어려웠었는데요. 저희 기술을 도입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마트폰 사용만 가능하면 누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제품 판매를 시작해서 국내는 25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술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9개 고객사에서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해외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 국가에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해 누수를 저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 이후 환경창업 대전 대상 수상,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대상 수상, P4G 파트너십 선정, CES 혁신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시리즈A 투자 유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기술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누수 문제를 해결해서 글로벌 넘버원 디지털 물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